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욕기 23장 10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욕기 23장 10절 말씀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와올거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보내 내일 또 만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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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